음악 별것 아닌 이 음식을 매일 두 컵씩 먹었더니 이럴 수가 어때졌길래 이럴 수가실까요? 소제목은요 부제목은 암 재발율 확실하게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유방암에서 유방암에 그치지 않고 여러가지 림프나 또는 폐나 또는 뼈로 전이가 되는지 전립선에서 그치지 않고 신장암에서 그치지 않고 방광이나 요가담이나 계속적으로 타고 타는지 이번 시간에 잘 숙제하시면 암 재발율을 확실하게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게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음식이 뭘 것 같으세요? 딱 보니까 여기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침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마을 식단에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나오니까 그냥 뭐 하늘마을 식단이겠거니 하시지만 브로콜리가 얼마나 이 설퍼라판과가 얼마나 항암 효과가 높은 건 알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간단한 십자학과 채소 특별히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이런 십자학과 채소와 과일 섭취를 두 컵 한 그러니까 다섯 서빙입니다 미국에서는 서빙하면 원서빙하면 서빙의 그릇 종류에 따라 물론 그램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대략 대충 얘기하면 원서빙에 한 서빙에 80g 정도 됩니다 다섯 서빙이면 400g 정도 되겠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간단한 십자학과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게 되면 암 재발률을 몇 프로 낮출 수 있다? 무려 절반 이상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저지방 채식의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하세요 가장 중요한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데서 맥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여러분은 좀 맥을 찾으셔야 됩니다 약 56만 9,490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이 1년에 대부분이 암으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암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은 절대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29년째, 이제 30년째 환우분들을 키우다 보니까 환우분들이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 곁다리로 오신 보호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감하는데요 하루에 1,500명 이상이 죽는데 몇 명이요? 15명도 아니고 150명도 아니고 1,500명 이상이 죽는데 이는 마치 하루에 사람을 가득 태운 5대의 전보제트 여객기가 추락해서 거기 탑승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1년 내내 일어나는 숫자와 같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게 쉽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집집마다 이 암 환자가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죠? 집집마다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은 뭐부터 점검하기 시작하세요? 현명하신 분들은 이미 항암방사원 수술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게 뭐냐면 대체회법을 찾기 시작해요 근본적인 원인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인 저들의 먹는 음식을 이제 바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절반 이상이나 30에서 48% 유방암 환자는 저들이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뭘로 바꿔요? 식사를? 저탄고지식에서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던 저탄고지식에서 이제는 건강식인 저지방 고섬유질 패턴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켈리터너 박사의 유명한 책 있죠?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 하버드에 가면 많은 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하버드의 문을 열었던 켈리터너 박사가 정작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더라 뭐를? 많은 만성질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켈리터너 박사가 많은 암에서, 많은 중증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회복의 비결을 인터뷰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라는 켈리터너 박사의 책인데 원래 원문은 Radical Emission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재발전이, 재발전이 없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인데 그 책에서 많은 만성질환과 암 환자들이 회복된 아홉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아홉 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식단에서 암의 스위치를 키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하고 대신에 암의 스위치를 꺼내리는 채소와 과일과 같은 저지방, 섬유질 식사를 많이 하고 고기와 지방, 그리고 암의 원인이 되는 그 면역력을 6.7배를 떨어뜨리는 한 시간에 이런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라는 별명이 있는 설탕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라고 켈리터너 박사가 넘버원으로 꼽았던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전립선암에서 유방암에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을까? 보니까 유방암 진단을 받은 3088명의 환자들이 비결이 뭐였냐면 주로 저탄고지식을 했을까요? 지방을 많이 드셨을까요? 보니까 주로 무엇을 하고? 채식을 하고 저지방, 섬유질, 저탄고지식이 아니고 저지방, 섬유질 식사를 했을 때 유방암 재발류가 생존일에 관한 그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암환자가 다시 재발전위가 없는 식사법의 넘버원이 뭐냐면